이 안에 약이 있는 건가? 이거 형님 PSP... PSP라고 적혀있는데? PSP 한번 뽑아보자 이거 정확하게 맞춰야 될 것 같은데? 아... 맞았다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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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다, 들어갔다 들어갔어? 끝났어 이게 진짜 오락기야? 어? 요만한 오락기가 되어있어? POP 스테이션 뜯어봐있네 락기가 요만한 게 있어 POP 스테이션 포프리스 게임기 같은데? 오! 뜯어봐, 이제 보자 형님 일본 갈 때 해 비행기 새해 비행기에 이따 게임 응? 배터리가 없는데? 아... 내 가방에 있는데 뭐야 궁금하다 진짜 집에서 리뷰해볼게 총알사 신형총알인데 눈으로 보자 하얗게 돼있는데 총알이 레이저 포인터래 신형총알 아니고 좋은 거 근데 밧데리가 있으면 네 레이저 신형총알 감사합니다.